이거는 형에게 선물입니까? 선물입니까? 와 이거 오늘 너무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열어도 돼요? 응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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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급스러워 그냥 여는 것도 아니고 돈 좀 썼어요 따단 따다 따다다 뭐여? 우와 우와 중국사람은 허허허허허허 이거 그렇게 이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운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정말요? 매일매일 만지면 돼요 우리 이따가 친구들에게도 넣어서 먹어야 되지 않아요? 이런 불고기를 응응 그쵸? 일단 일단 사기 꼈어요 위 위안씨가 준 거를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니겠습니다 오케이 자 허리는 아니 조금 더 익었어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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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요? 어 조금만 조금만 30초? 응 오케이 조금만 이거 잘 먹고 식중독 걸려 어떻게 해 쥐자 형 진짜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원래는 신에게 드려야 되는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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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 메물맛고 온다니까 우리 신에게 드릴까요? 신형에게 응 이거 신형에게 주소 오케이 지금 탈게? 네 에이 에이 좀 찢어서 줘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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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정말 음 아 진짜 죽어 너무 많이 먹어요 아 진짜 죽어 신에게 이제 시간 많이 없으니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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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이것도 다 됐어 오케이 자자자자자자자자 빨리 갑시다 우리 1분만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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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자 다녀오겠습니다 네 우리 1분 예 오늘은 1분 2분 2분 3분 1분 1분 2분 3분 2분